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원 시리즈 다섯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 쾌락을 찾아서 밤낮없이 헐떡이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하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서로 조금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랍신화의 탄타루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화입니다만 그러나 한두 가지의 그 아주 값진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탄타루스 왕이 먹으면 늙지 않고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 신의 음식을 훔쳐먹었어요. 그 죄로 그는 평생 배고프고 평생 목마르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물이 마시고 싶어서 앞에 있는 물잔에 손을 내밀면 물이 물잔이 뒤로 쓱 가버리는 거예요. 그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나무에 열린 과실을 따먹겠다고 손을 내밀면 그 나무 과실이 하늘로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하나도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고통을 평생 그는 겪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팬들라이징 팬들라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감질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눈에 보이는데도 못 마셔 못 먹어 배는 고프고 먹은 마르고 얼마나 안달하겠어요. 얼마나 감질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밤낮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영광은 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손에 넣을만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요. 내가 좀 얻었다 싶으면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요. 서로 내가 내 입에 빵 깨물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삼켰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증은 더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는 더 고파요. 그래서 나중에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해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의이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오. 저희가 해가를 받을 것이오. 하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를만 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오. 이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실감나게 와서 닿습니까? 아마 몇 분 안 될 거예요. 모두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날마다 손에 들고 읽고 하는 우리까지도 이 말씀 참 찔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와서 닿는 게 별로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찾아보면 더 거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고프다 하는 말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우 말은요 우리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뭘 좀 먹을 게 없나 하고 냉장고에 문을 열어보고 먹을 것 찾을 때 느끼는 시장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먹을 것 찾아서 생명 걸고 둠망간 물을 헤엄쳐 건너는 북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배고픔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 빅손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우 말은요 아이고 뭐 좀 마셨으면 좋겠네 차 한 잔 주세요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약간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며칠 여행을 한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하루 종일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고 시원한 색수가 기다릴 줄 알고 찾아왔는데 헤라우니언 넘어가고 이제는 더 여행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신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막 혀가 입천장에 달아붙는 고통을 겪으면서 난동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는 목마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딕선테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굴하듯이 을을 구하는 자 배부름을 얻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거 내하고 거리가 좀 멀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우애는 실제로 그 정도로 우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양심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옥복사도 손 못 들어요.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이런 양심에 좀 아픔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양심에 약간 가책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본문을 보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겸손한 우리 마음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아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나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지 하고 앉아있으면요. 여러분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만나시지 않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가 배가 고파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굴하듯이 의를 구하는 것 이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면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꼭 밝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의가 뭐냐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 표준에 맞게 사는 것 그 표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시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가진 것 나의 젊음을 때로는 쇄재단에 올려놓고 헌신하는 산재물이 되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머리를 갸욱둥 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경 앞에 다가오지 못한 사람이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께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너는 이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만 끝낸 분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실제적으로 모범이 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걸어다니신 모습을 보고 그가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죽으심을 보고 그의 부활하심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바로 저런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 없었어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오소서 주님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데 자기 생명 걸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사흘만에 살아났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애매모호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나 들어오면 한 번 들을 수 있는 무슨 거룩한 한 구절의 성부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백성님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강렬히 소망하는 열정을 우리 가슴속에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삶을 살려면 네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 밖에 하나님의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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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요 강렬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책값으로 영원히 심판받으시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이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4만 5만개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요 이 일을 위하여 전세계 수백만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갈증이 있어서 나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애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계시는 거예요 수천명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적어도 10% 이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종생 받지 못한 분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계시는 분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구원받아야 돼 하는 갈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사도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절규 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여러분들은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완전한 실패자 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해지는 말을 들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거짓말인지 차말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30일 생가 죽었잖아요 그를 장례할 때에 관양 쪽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빈손을 밖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거짓말인지 차말인지 모르겠어요 빈손을 내놨어요 그래서 관을 운구할 때 빈손이 두 손이 털거덕 털거덕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손에 넣은 알렉산더도 죽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렸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나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저는 요즘 텔레비에 가끔 나오시는 정주영 회장의 모습을 자주 유심하게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것이 많아요 20년 전 어느 크리스마스 축하여배 때 제가 설교자로 초청을 받고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라운드 테이블을 전부 다 앉고 앉았는데 제 옆자리가 정주영 회장의 자리였어요 그분이 저쪽에 서 계시면서 오지를 않아요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세요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한 말씀이 아직도 제네리에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님 옆에 가서 앉습니까 제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신앙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나 보다 내면의 영혼의 어떤 구원을 생각하는 구석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지켜보니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는 예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테레비 화면에 나오는 최근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감각도 없어요 감정도 얼굴에 없어요 신호애락도 느낄 줄 모를 정도로 노세 했어요 판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남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막대한 재산 한국 최고의 재벌 이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지금 남아있는 게 뭐요 쌓아놓은 것 자식들 싸움 붙인 것 외에 뭐 남아있는 거 있어요 자 이제 저분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들고 갑니까 뭘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까 다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재산을 좀 가진 사람들이 은근히 영혼의 어떤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재산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같이 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에선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요원해요 미국은 자식들에게 재산 가지고 유산 잘 안줍니다 주어봐야 세금 많이 나가고 애들 못쓰게 만들고 하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쌓아놔도 유산으로 그냥 넘겨주고 눈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 자연히 사회의 어떤 기관에다가 기증하는 것이죠 제 아이가 가서 공부하고 있는 노트렘 유니버시티라고 그런 대로 괜찮은 학교가 있어요 아마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힘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캐톨릭 계통인데요 최근에 그 학교 출신이 400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400억 원을 학교에 400억 원 정도 기증하면 대단한 거죠 왜 기증했느냐 쌓기는 많이 쌓았는데 이제 죽을 날 앞에 놓고 뭘 할 거냐 생각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복지재단에 아니면 학교 같은데 기증하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기증해놓고도 문제 해결이 되었느냐 천만에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그 의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전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시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시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안 믿는데 그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냐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빈손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빈손 들고 나오세요 손에 무엇이라도 하나가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 받는데 너무나 너무나 치명적인 장애가 됩니다 명예든 부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이든 아무 소용없어요 다 비우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배고프지 않냐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 지난주일날 세례 간증을 네 분이 했는데요 여러분이 테이블 들으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순복이라는 자매가 간증을 한 거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절간을 나가가지고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와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아주머니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조금 행복하게 사는가 했더니 아들 하나를 낳아놓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어요 이렇게 험한 인생의 파고에 지쳐서 있을 때 그가 사랑의 교회로 인도를 받았나 봐요 이제 그의 믿음은 너무나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을 때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헛되이 살았다 하는 마음의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예수를 왜 사람들은 안 믿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멋진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속고 있습니까 생수가 속고 있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선데이 크리스탄으로 드나든다 하는 마음의 어떤 가칙을 갖고 계시는 분 지금부터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도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갈증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빈손 들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배부름 예수님이 주시는 해가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밥 먹을 때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집에 가면 성경 가끔 읽는 것이고 누가 물으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저는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 푹 쌓여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반이고 낮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반납없이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누구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와 이것만큼 대단한 것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보통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말만 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자기 생명을 십자가해서 희생하셨대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이거 한두 마디 말 가지고 때울 수 있습니까 어디 1,2년 뜨겁게 믿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30년을 산 아내도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주지 않으려고 요즘도 눈을 슥하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거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갈증이 없으세요 한 번 만나면 끝날 문제입니까 한두 번 이야기 들었다고 다 알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예수님을 완전히 안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제대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니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뭔데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셨냐 도대체 나는 그분 좀 알고 싶어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을 좀 만지고 싶어 그분 얼굴 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 나 그분하고 하룻밤이라도 같이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 하는 갈증 배고픔 이것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 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대한 비밀을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마음의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다윗도 10편 42편 1절 2절 에서 이렇게 그의 갈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에게는 이거 별로 실감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나라는 건기가 되면 비가 하나도 안 옵니다 건기의 말이죠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헤매는 것은 이것은 사생결단한 행동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 사슴의 갈급함을 자기에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이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 하나님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그 마음에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다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심정을 가지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즐거운 거지라고 하는 표현을 했더군요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즐거운 거지예요 거지도 기분 나쁘게 구걸하는 거지가 있고요 정말로 기분 좋게 구걸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구걸하는 거지는 아직도 거지 경력이 그렇게 오래 안된 사람이고 한 30년 거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얻어먹어도 기분 좋게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뭐 그들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한 20억 좀 축제를 해볼까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갑자기 한 30억을 좀 만들어볼까 이런 복잡한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 호화로운 호텔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하룻밤을 즐겨볼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랑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오늘도 끼니마다 배만 안고팠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 맥주 캔이나 하나 던져주면 이야 정말 좋겠다 그거 하나 마시고 오늘 저녁에 잠 좀 자겠다 아주 생각이 소박합니다 그러니요 이렇게 소박한 거지 생활 한 20년 하면 황제가 되라고 해도 안 한대요 왜냐 골치 아프니까 오직 거지가 최고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 거지 근성이 있어요 생각이 단순해요 세상에서 잘 살고 명예를 누리고 돈 좀 쌓고 주식에 넣냐 안 넣냐 아파트 30평을 90평으로 늘리냐 안 늘리냐 복잡한 생각이 별로 흥미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죠 그러나 중심은 단순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좀 더 알고 싶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좀 더 가슴에 풍성히 담았으면 좋겠다 그분하고 함께 하늘나라에서 1분이라도 좋으니까 손잡고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생각이 단순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은혜를 사모한다고 그러고 또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휴일이면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 정도 일찍 나오면 주차장이 없어 약간 돌아도 시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좀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또 못생긴 얼굴 감상도 하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생활이 바빠도 하나님 말씀 펴놓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를 대하여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사업에 쫓기고 바빠도 저녁에 보통 10시 11시 들어올 때가 다반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들어와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집안 식구들하고 할 이야기 딱 끝나고 나면 잠자리 들기 전에 성경 펴놓고 다섯 장을 읽는데요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사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신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가끔 가끔 해답을 주신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펴고 밤중에 텔레비 볼 것도 많은데 안 보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간정 들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IMF 한참 터져가 어려울 때에 자기 사업도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장인이 하루 부르더니 하는 말이 자네 인테리어 사업 좀 해봐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있는 사업도 지금 자금이 없어서 죽어나는데 나는 인테리어 인짜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인테리어 사업을 합니까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러더래요 참 이상하다 나이가 들어가 노망을 하나 생각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와 그날 저녁에도 씻고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읽는데 그날따라 퇴격기 18장을 읽으니까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상하네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테리어 사업 하란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 나갔더니 어디 어디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하나 경영을 인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불티가 나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냐 저는 가끔 기도가 뭐냐 하고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공위성 굉장히 무겁잖아요 몇 톤짜리입니다 그 인공위성을 저 대기권 밖으로 밀어올리려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로켓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화염을 품으면서 그 인공위성을 밀어올려야 그것이 대기권으로 껑쭉 뛰어올라가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궤도를 바로 이제 잡고 지구를 돌게 되죠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를 대기권 밖으로 밀어올리는 추진력이요 로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갇혀가지고 우리 영혼이 참 육신이라고 하는 대기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꿀면요 기도의 힘이 우리를 육신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도록 우리 영을 밀어올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대기권 밖에 영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육신 밖에서 영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미래를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의 맛을 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항상 얼굴이 밝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기피하고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요 왜냐하면 그 굶주린 영혼에 주님이 시시댓대로 맛있는 만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요 배부를 것이요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현재 분사형인데요 이것은 수시로 수시로 우리에게 생수 주시고 수시로 수시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은 식당 한 번 가서 먹고 나서는 이제 됐어 하고는 평생을 안 가는 사람 있나요 맛있는 음식 입맛 한 번 봤다 하면 언젠가 또 가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참 정말로 정말로 행복한 순간을 보낸 사람이 다시는 안 만나 하는 사람이세요 또 만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예양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또 더 더 더 더 더 합니다 그래서요 천국의 원리가 좀 냉정한 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부익부 비닉빈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익부 비닉빈은 악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거룩한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로 다가가고 말씀으로 다가가고 예배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꾸 더 줘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 가버려요 아이고 나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4,50년 했는데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냐 이러면 벌써 4,50년 믿으면서 받은 은혜 송두리째 다 뺏겨버려요 나 다 안다 오늘 의회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설교가 그렇고 그렇게 했지 뭐 하고는 딱 앉아서 어디 보자 얼마나 잘하나 하고 앉았으면 벌써 그 사람은 갈급한 영혼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까지 자기도 모르게 다 뺏겨버려요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아직 다 모릅니다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해요 남편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어림도 없어요 내 마음에 만족 주지 못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오를 만큼 다 올랐어요 그러나 올라 놓고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공허감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으켜요 주님 이제 주님이 내 빈 공간 채워주세요 이 시간도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너 그만큼 있는데 왜 또 달라 하느냐 그 말 절대 안 합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보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 좋아지고 좀 좋은 듯한 사람은 계속 뒷걸음질 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형제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낮이고 밤이고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주 앉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배 시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즐거운 거지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내가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 배부름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남김없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 배고파서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우리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갈증과 열정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 있으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마는 더욱더욱 즐거운 거지가 되어 은혜의 보좌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배부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